이슈 유니 grande 이제 카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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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전화한다 다위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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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보 꺼놓여 되네 넌 전체껏 달라진 오자고 해도 나를 진짜 대장 넌 모르고 다시 다시 빨리 갈 거라고 해자 지금 날씨 좋고 다시 돌아갈까해 아님 날씨 훈련으로 다시 갈까? 해 가 이행기를 타 쒸 나의 나이 타고 망해 내의 일없고 떠날도 잘했지 쒸 난 친구가 지나네 에어프레임 모두 없애고 쉬어 카톡에서 지나는 문자 열 개를 받고 난 뒤에 어색은 없을걸 내 왈피아 공격해가 또 사고 싶은 것은 너무 작고 그중에 가사로는 쓰기 했죠 꿈을 얻어도 맛있는 것에 있죠 말이 맛이 깊어졌고 꽃이의 바퀴 먹고 싶어졌죠 너랑 카파이어 번호하고 나서 너 정신을 쌓인 내 주사자 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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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처음 봤을때 내가 처음 한다 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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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기 테마 정세성 달라지 어따고 했네 나는 진짜 괜찮 너보러 다시 거기 갈 거라고 했잖아 지금 날 심지어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 아니면 심지어 앞으로 다시 갈까 해 카웨이 카웨이